피셔의 무서운 이야기 방과 후 나는 학교 도서실에서 피셔 괴담집이라는 도시 괴담책을 읽고 있었다. 괴담집의 첫 이야기는 다리장수 할머니라는 할머니 귀신의 이야기였다. 학교 근처에서 학생들의 다리를 잘라가서 파는 할머니? 와 개무섭. 이런 할머니 만나면 진짜 뼈도 못 추리겠네. 야 이 찐따 새끼야 뭐하냐? 일진아 이건 뭐야? 피셔 괴담집? 미친 이딴 책이나 읽고 야 너 돈 가져왔어? 아 미안해 오늘 엄마가 아파서 아침 일찍 병원 가시는 바람에 돈을 못 받았어. 야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너한테 어제 어디더스 잠바 분명 줬지? 그거 받고 50만원 가져오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새끼야? 해 했는데 솔직히 50만원은 너무 비싸서 퉤! 아! 더러워! 뭐? 더러워? 이 새끼 정차 아이돌 스타가 될 이 몸이 로얄제를 하사했는데 더러워? 안 되겠다. 얘들아 오늘 이 새끼 아주 다진 고기로 만들어버리자. 나는 우리 반 찐따였다. 일진이의 폭행은 날로 가면 갈수록 심해졌고 덩치가 작은 나는 일진이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. 일진이는 내 버스카드나 핸드폰 등 모든 물품을 뺏거나 망가뜨렸고 자기가 입다가 질린 낡은 옷이나 신발 등을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나에게 강매했다. 심지어는 반 애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까지 했다. 학교가 끝난 후 나는 영혼이 다 털려서 집에 가고 있었다. 일진이는 집도 잘 살고 잘생기고 아이돌까지 준비하는 애가 왜 나를 괴롭히는 걸까? 서러움에 펑펑 울면서 집에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. 학생 학생 나를 부른 건 길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할머니였다. 학생 이것 좀 봐요. 싱싱한 물건이 많은데 하나 골라봐요. 그렇게 나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는 할머니는 어디선가 본듯한 모습이었다. 어? 혹시 아까 괴담집에서 읽은 다리장수 할머니? 에이 설마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할머니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. 할머니는 보자기로 덮은 큰 바구니를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가까이 가자 보자기를 확 열어젖혔다. 이, 이건 사람 다리? 아 놀랐네. 이거 마네킹이죠? 헤헤, 그거 진짜 사람들이야. 으아악,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. 필요 없다고? 진짜 필요 없어? 그럼 으아악! 으아악! 나는 쓰러진 채로 몸이 굳어버려서 도망칠 수 없었다. 아주 맛있게 생긴 예쁜 다리로구나. 할머니, 봐주세요. 다리 살게요. 다리 사갈게요. 이미 늦었다. 잠깐만요. 그럼 일진이 다리를 가져가세요. 응? 일진이? 네. 일진이요. 일진이가 다리 필요하댔어요. 일진이가 저 다리 전부 다 살 거예요. 나는 죽기 살기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내뱉었다.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일진이한테 괴롭힌만 당하고 여기서 다리까지 잘린다고 생각하니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버린 것 같다. 두려움에 소리를 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. 아, 찐따한테 내일 50만원 받으면 이번에 나온 신상 나이스 신발 사야지. 아, 찐따 하나 잘 둬서 인생이 아주 편하네. 학생, 학생? 뭐야, 이 할머니? 누구야? 내 방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? 학생, 다리 좀 사가세요. 뭐? 다리?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죽여버리기 전에 당장 나가. 그래야 안 산다고? 그렇다면? 누가! 나는 그때 읽다 말았던 괴담집을 마저 읽었다. 할머니는 원래 길에서 생선을 파는 생선장수 할머니였다. 그런데 학교 일진들이 장난으로 할머니에게 발길질을 하였고 할머니는 길 한켠에 놓여있던 돌뿌리에 머리를 밟게 되어 돌아가시게 되었다. 할머니는 자신을 발로 차서 죽게 만든 일진들을 원망하며 돌아가셨고 그 후로 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다리를 잘라서 파는 악령이 되었다고 한다. 그 책에는 또 이런 내용도 써있었는데 할머니가 다리를 사라고 했을 때 사겠다고 하면 엉덩이에 다리를 꽂아 다리가 세게 달린 몸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했다. 반대로 다리를 사지 않겠다고 하면 다리를 잘리게 되는데 다리를 잘리기 전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할머니는 그 사람에게 가게 된다고 했다. 그때 내가 정신없이 일진이의 이름을 말했는데 책의 내용이 진짜라면 할머니는 일진이에게 가게 된 걸지도 모른다. 그리고 일진이는 며칠째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. 선생님 말로는 일진이가 크게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지만 어디를 얼마나 다쳤다는 구체적인 말까지는 없었다. 그렇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. 일진이가 다시는 걷지 못할 정도로 다리를 크게 다쳤을 거라는 걸. 학생 거기 학생 다리 좀 사가세요. 학생 다리 Penn 15 mujer 학생 다리 좀 쭉 죽었을걸? 학생 대기 nellaxis 하필터의 중단 학생 다리 좀 마시고 학생 다리 좀 가지고 학생 다리 좀 przez 학생 이략 학생들 다grand 아멘